볼 때마다 졸고 있네 아... 내려야 되는데 그... 그... 저 이... 이... 하... 어 야, 기왕 이렇게 된 거 낄 때까지 같이 가 너도 정유장 지나친 척하고 사이좋게 같이 돌아오면 되겠네 야, 이참에 말도 좀 걸어보고, 답답아 야, 끊어, 껴야겠어 어? 아... 어? 언제 내렸지? 기사님! 좀 세우세요 안 돼요 곧 전시하니까 거기서 내려 아, 지금 내려야 되는데? 안 타요? 네? 아... 어? 엄마가 데리러 오신대요,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, 그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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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멘 손아 임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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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로아 윤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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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잡아! 이리 와, 이 새끼들아! 야, 임솔, 충전기 좀 갖다 달라니까 뭐야, 언제 나갔어? 아, 무너지?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그래, 도망칠 수 있어. 다 알고 있으니까 바꿀 수 있어. 도망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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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. 이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? 이게 어쩔 수 없는 내 운명이라고. 도망칠 수 있어. 도망칠 수 있어. 도망칠 수 있어. 여긴 어디지? 고마워, 손재야. 고마워, 손재야.